현서 선수가 숨도 아프고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좋은데 오늘은 호숲에 잠가하러 경기도 일산에 시합하러 갔습니다. 아주 대견하게 생각합니다. 훌륭한 선수들이 현서들의 팀에 어떻게 연습을 했는지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며 현서가 오늘도 시합을 잘 해보길 바랍니다. 저는 그 동영상과 함께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. 열심히 연습하다니 이제는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. 근육을 잘 알아가죠. 이 선수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Jai Bipa라고 하는 아홉 살 소녀입니다. 자 미국 페이스의 미래라고 불리고 있다고 그러죠. Jai Bipa 선수 발리 자 우리 한국의 똑같은 아홉 살 배연설 선수의 서브를 한번 볼까요? 또? 좋았어. 다시! Jai Bipa 선수의 스매싱 잠시 후에 배연설 선수의 스매싱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. 똑같은 아홉 살 Jai Bipa가 배연설 선수의 스매싱 한국 페이스 색싱 후 한국 페이스 색싱 후 오늘도 시합에 출연했습니다. 아 잔레 선수 연습하는 모습입니다. 어린 시절인데 역시 누군지 아시겠죠? 예 Giang 기가 크고 물려야지 여자 테이스트계를 주름 잡고 있는 세레나 내가 오늘 선생님 기대 이상이었는데 뭐가 기대 이상이었는지 알겠어?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더 잘했어 오늘 형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